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지은이는 일본의 완화의료 전문가 오티 슈이치입니다. 인간은 후회를 먹고 사는 생물이다. 환자들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회안을 품는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후회가 적다. 실제로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에 선생님,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환자도 아주 드물지만 분명히 있다. 나는 많은 사람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누구나 느끼는 후회, 인생에서 풀지 못한 숙제에 공통 분모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첫 번째 후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Y 선생은 이른을 한참 넘긴 남자 환자였다. Y 선생의 첫인상은 그야말로 깐깐한 노 교수였다. 그런 그의 몸에서 대장암 덩어리를 발견했을 때 K 대학병원 담당 의사는 강력하게 수술을 권했다. 하지만 Y 선생은 의사의 제안을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유였다. 나는 수술이 싫소. 절대로 하지 않겠소. 결국 수술 동의서에는 끝까지 사인을 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회진을 돌 때마다 이불을 어깨까지 뒤집어쓰고 누워있는 Y 선생은 늘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대했다. 도대체 내가 왜 병원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구만. 그 고작은 언쟁이 매일 이어졌다. 아침마다 병실을 찾는 일마저 힘겨웠다. 2주일가량 시간이 흘렀다. Y 선생은 음식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했고 폐렴까지 겹쳐 몹시 위독한 상태였다. 가장 난처했던 문제가 바로 가족이었다. 가족한테 연락하지 마. 연락하면 절대 안 돼. 그는 늘 이렇게 외쳤다. 병원 의료진과 상의한 끝에 나는 아키타에 있는 그의 형에게 연락을 취했다. 나는 Y 선생의 형에게 지금까지의 자초지정을 모두 전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찾아뵙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간호사가 나를 다급히 찾아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선생님, Y 교수님 형님 되시는 분과 부인께서 오셨습니다. 어젯밤 전화로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형의 신속한 행동에 나는 혀를 내둘렀다. 엄청난 불효령을 각오한 채 Y 선생이 누워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런데 Y 선생이 평소와 180도 달랐다. 목소리가 고분고분해진 건 물론이고 고집불통의 태도도 마치 거짓말처럼 사라져 있었다. 몇십 년 만에 재회였다. 그동안 Y 선생은 가족들과 소식을 끊고 지냈다. 이놈아! 놀란 Y 선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선생님께 다 들었어. 이제 선생님 말씀 잘 들을 거지? 알았어. 여든이 넘은 형에게 꾸질함을 듣는 이른이 넘은 Y 선생의 모습은 마치 소년 같았다.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났다. 그런데 형이 오면서부터 신기하게도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형은 아키타로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Y 선생의 혈압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때 어디선가 형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오겠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있으면 저에게 전화를 주십시오. 전화 버튼을 눌렀다. 대화는 간단했다. 아무래도 며칠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건 시각은 저녁 8시 무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몸을 일으켜 가운을 입으려고 할 때 연락이 왔다. 선생님, 2층 병동인데요. Y 교수님 형님이 오셨어요. 밤이 되자 선생은 간단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조차 못했는데 마치 다른 사람처럼 상태가 크게 좋아졌다. 임종이 가까워졌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침대에 누워있는 동생과 침대 옆 의자에 앉은 형은 다음날 아침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아침에 병실을 찾았을 때 형은 창밖을 보며 서 있었다. 선생님, 동생이 고맙다고 했어요. 이 천하의 악동이 고맙다고. 동생과 오래도록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마지막에 고맙다는 인사까지 듣고 선생님, 저는 정말 기쁩니다. 몇 시간 후 Y 선생은 눈을 감았다. 두 번째 후회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어느 날 회진을 하고 있는데 환자 C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화병이 생길 정도로 참고 인내하기만 했던 제 인생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참고 견디는 인내의 인생을 존경한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강요하는 사회에 세뇌당해 온 것은 아닐까? 누구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인생을 갈망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지켜본 나로서는 마음 내키는 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사람의 도리에 벗어나는 일이 아님을 깨달았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남의 눈치만 살피며 가슴에 참을 인자를 새긴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가슴치며 후회하는 광경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다. 인생은 아타는 순간 지나간다.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본 적이 있는가? 혹시 지금 당신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참고 또 참으며 오직 타인을 위해 한평생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온 좋은 사람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반대로 악랄한 파렴치하는 오래오래 사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조리는 대체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는 것일까? 묵묵히 참는 일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는 아닐까? 바로 지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여다보자. 하고 싶은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하자. 세 번째 후회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저는 항상 제가 최고라고 믿었어요. 나 혼자 나만 잘났다고 믿고 살았죠. 지금 생각하니 너무 후회스럽네요. 다른 사람 얘기도 귀 기울여 제대로 듣고 주위를 좀 더 살피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H는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라며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잘난 듯 아나무인으로 살아온 인생을 후회하는 환자였다. 죽음을 앞두고 몸이 약해지면 의뢰, 목소리도 작아지기 마련이다. 그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날 때 인간은 비로소 주위를 둘러보고 타인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인생의 진리를 깨닫는다. 죽음이 눈앞에 바짝 다가왔을 때가 되어서야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과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네 번째 후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어렵다. 자신의 순수한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선행과 친절을 베풀지 않으면 장담하건대 당신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남에게 한없이 베풀며 살았던 사람들은 후회를 넘어선 곳에 우뚝 서 있었다. 따뜻한 마음이 아마도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했으리라. 삶에서 진정으로 베풀물 실천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섯 번째 후회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케인은 범죄자였다. 그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다. 덮쳐오는 통증에 고통스러워하던 케인은 어느 날 문득 내게 말했다. 용서를 받고 싶습니다. 며칠 뒤 케인은 세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세례식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의 얼굴에는 공포의 기색이 역력했고 상태가 몹시 불안해졌다. 선생님 이런 저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깨닫는 동시에 후회로 뒤범벅된 공포를 실감하는 것 같았다. 세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며칠 후 케인은 세상을 떠났다. 사실 다른 환자들에 비해 케인은 신체적인 고통은 없다고 봐도 좋았다. 그런데 그는 몹시 괴로워했다.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후회 내세에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초조함 나는 케인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죄는 정말 지을 게 못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남이 보지 않아도 자신은 보고 있다. 그리고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살면서 가능한 한 악을 멀리해야 죽음 앞에서 덜 후회하고 덜 괴로워한다. 여섯 번째 후회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젊을 때는 무한한 가능성과 시간이 펼쳐져 있는 것만 갖고 원하면 뭐든지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은 점점 더 작아지고 그것마저 이루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마지막 순간에 가슴을 후벼파는 후회는 이루지 못한 꿈이나 이룰 수 없었던 꿈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다. 마지막까지 꿈의 꿈의 끈을 꼭 쥐고 있을 때 꿈을 이루지 못해도 결코 후회는 없으리라. 일곱 번째 후회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어느 날 문득 C가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울고 불고 화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끙끙 알았던 문제가 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요. 평온한 얼굴로 C는 중얼거렸다. 죽음을 앞두고 생각하면 울고 불고 화낼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매사에 너무 많이 걱정하고 늘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요. 세상사를 좀 더 여유 있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젠 늦었지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모두 평등하게 세상을 떠나 흙으로 돌아가겠죠. 이 진실을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그동안 훨씬 마음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사소한 일에 그렇게 아등바등하지도 않고 너무 걱정하지도 않으면서요. 죽음을 앞에 둔 환자인 C는 나에게 사소한 것에 마음을 다치지 말고 흐르는 시간의 강물에 여덟 번째 후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만나러 가세요. 산을 넘어 지금 당장 만나러 가세요. 이 구절은 철도원의 노랫말이다. 나는 이 구절을 참 좋아한다. 간절히 그리워했던 사람을 만나지 못했던 일 사람을 향한 그리움 때문에 마지막 순간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당장 보러 가야 한다. 죽음이 가까이 오면 의식이 혼미해져 보고 싶은 상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의식이 있다고 해도 대화를 나누기 어려운 때도 있다. 그러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건강할 때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라도 찾아가야 한다. 어떤 상대를 만나도 이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찾아오기를 바라지 말고 직접 만나러 가라. 한 번의 만남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야말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후회하지 않게 만드는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아홉 번째 후회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부디 기억에 남는 진짜 사랑을 하라. 나는 장담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추억은 마지막 순간을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말이다. 내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실제로 죽음 앞에서 옛사랑의 기억을 떠올리며 행복한 표정으로 고백하는 환자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할머니의 가슴 시린 사랑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할머니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 지금은 만나지도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하는 첫사랑이 이미 고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고 한다. 다음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꼭 다시 만나고 싶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할머니는 열분 미소를 짓고 있었다. 열 번째 후회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던 일 중독자는 열이면 열 모두 숨을 거두는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후회했다. 병에 걸려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다 보면 일을 전혀 할 수 없다.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은 일을 하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좌절한다. 쉬인을 넘긴 쥐는 병상에서 점토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었다. 병으로 직장을 그만두기 전까지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쥐는 훌륭한 점토 공예품을 빚었다. 쥐의 첫 작품은 한 마리의 올빼미였다. 올빼미 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어느새 가족이 되었다. 이 여러 점의 점토 공예 작품이 그녀의 유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녀가 남긴 작품들은 나중에 집으로 옮겨졌는데 그것들은 지금도 남편과 아이들을 지켜주고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삶의 기쁨을 느낀다.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시간에도 마찬가지다. 긴 세월 동안 놀이를 멈추지 않은 사람들은 마무리를 아름답게 장식한다. 열한 번째 후에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정말 하와이에 가고 싶으세요? 내가 되묻자 H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정말로 가고 싶습니다. 여든이 넘은 환자 H가 하와이에 가고 싶다는 말을 꺼냈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에게 남은 시간은 두세달 남짓 평소 휠체어에 의지하는 그에게 기력은 찾아보기 힘든 상태였다. 딸도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라며 간곡히 부탁했다. 위중환 환자가 해외를 여행할 때 작성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류뭉치를 받아 익숙하지 않은 영문 작성에 열을 올렸다. 몇 주 후 그는 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개월 뒤 그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여행을 떠났다. 함께 하와이 여행을 다녀온 딸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여행하시는 내내 아버지는 무척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고 저희 가족도 정말 기뻤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디라도 어디라도 갈 수 있는 튼튼한 두 다리와 어떤 짐이라도 질 수 있는 단단한 어깨가 영원하리라 여긴다면 큰 오산이다. 내 주변에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게 된 환자가 많았다. 그러니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지금 당장 짐을 싸서 떠나는 게 후회를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열두번째 후회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지금까지 나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좌절하는 환자들의 안타까운 순간을 수없이 마주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얼마 남지 않은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의 발자취를 감동적으로 남기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다. 소년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17살의 여고생이었다. 많이 아파한 만큼 세상을 많이 원망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잡지에 실린 소녀의 편지를 읽고 나니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쩌면 이 글이 내가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지도 모른다. 작별 인사는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사실 나는 조금 더 살고 싶다. 적어도 지금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사람의 삶은 나에게 의미가 있다. 그들은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들은 모두 나에게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진심으로 존경하고 고마워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았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은 인생을 살아온 증거로 무엇을 남기고 싶은가? 어느 노화가의 마지막을 지켜본 적이 있다. 아흔이 넘은 나이에도 화가는 왕성한 창작 의욕을 불태웠다. 그 불꽃이 꺼지려고 할 때 제자가 스승의 임종 순간을 화폭에 담았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건강할 때 인생의 총정리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다. 총정리가 부담스럽다면 가족들에게 남아 자신의 존재를 남기는 일 정도면 충분하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편지를 남기는 것이다. 열세번째 후회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우리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는다. 죽기 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모색하지 않으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슴치는 후회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워한다. 단순히 살아있는 시간만이 행복이고 죽음은 불행하다고 믿는다면 인간의 일생은 틀림없이 불행하게 마감된다. 독자적인 인생관을 자신의 철학으로 쌓아올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아주 당당했다. 삶과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아내고 확고히 다져두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열네번째 후회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혹시 지금 가장 하고 싶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고향에 가고 싶어요. 고향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나는 바로 인터넷을 검색하여 제2의 고향인 도토리의 한 병원에 문의했다. 하지만 이번은 2, 3주 후에나 가능하다고 했다. 그때 안면이 있는 간호사가 떠올라 바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그녀에게 환자의 간절한 소망을 들려주었더니 병원 원장에게 서둘러 연락을 취해 정말 고맙게도 죄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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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날 병원을 옮겼다. 죄인은 고향 생활은 아주 행복했던 것 같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족들이 환자 곁을 지킨 모양이었다. 병실은 병실은 언제나 웃음이 넘쳤다고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은 고향의 품에서 끈끈한 가족의 정을 다시 찾았다. 당초 예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분명 고향과 가족의 힘이라고 나는 믿는다. 남은 생이 불과 2, 3주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행기를 타고 머나먼 고향을 찾은 할머니도 있었다. 살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2, 3주 게다가 걸음을 떼는 일조차 버거운 할머니의 기적같은 여로였다. 그보다 더 기적같은 일은 그 후에 일어났다. 2, 3주밖에 남지 않았던 시간이 1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고향으로 떠난 마지막 여행이 할머니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모양이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사람은 과거를 반추한다. 이는 자신의 과거를 타인에게 수뢰하는 라이프 리뷰로도 나타나는데 이 회상은 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눈을 감기 전에 고양이나 부모님 산소를 직접 찾고 싶다는 환자가 많은 까닭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기회가 닿는다면 반드시 고향을 찾으라고 권하고 싶다. 열다섯번째 후회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시간이 몇 주밖에 남지 않았을 때는 음식이나 주사액이 수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식욕이 없는 환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떠넣는다고 해서 그 음식이 체력을 보강해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마지막 순간에 찾아오는 식욕 부지는 환자에게도 괴로운 일이다. 가까스로 입에 넣어도 무슨 맛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얼마전 어느 환자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먹기 싫다는데 먹으라고 하는 게 정말 싫어요. 내가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죽음을 앞두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음식을 권하는 일은 의미가 없다. 배불리 먹는다고 남은 시간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앞두고 입맛을 잃은 환자를 볼 때마다 나는 생각한다. 정말 좋아하는 먹을거리는 건강할 때 맛있게 맛보는 게 최고라는 사실을.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생각 날 때 먹어라. 먹는 즐거움은 우리 인생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다. 건강할 때 진짜 좋아하는 음식을 즐겨라. 열여섯 번째 후회 결혼을 했더라면 내가 목격한 어느 부부는 신부의 남은 시간이 불과 한두 달 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식을 올리고 법적으로도 하나가 되었다. 신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스물 몇 해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죽음을 앞두고는 타인과의 유대감이 흔들리기 쉽다. 하지만 결혼이라는 의식을 통해 많은 사람 앞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끈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낸 환자들 가운데 결혼 했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눈을 감는 순간 내가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단 한 명의 사람이 내 곁을 지킨다면 그보다 더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는가 열일곱 번째 후회 자식이 있었더라면 자녀가 일곱 손자가 스물 증손자가 서른 명이나 되는 여덟이 넘은 할머니가 있었다. 증손자까지 챙기려면 너무 힘들어요. 말은 그렇게 해도 할머니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가득 했다. 할머니의 고생은 알찬 결실을 맺었다. 서른 명이 넘는 가족 부대가 밤낮으로 간호를 했고 마지막 순간에는 모든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편안히 눈을 감았다. 평생 독신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결혼 자체보다 자식이 있었더라면 하는 미련을 내비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병실에서 자식이 없음을 후회하는 부부의 목소리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반면 독신으로 지낸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눈시울을 적시며 후회한다.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더라면 그게 제일 후회가 되네요. 열여덟 번째 후회 자식을 혼인시켰더라면 나이가 지긋한 아주머니 환자가 나를 붙잡고 푸념을 늘어놓았다. 선생님 우리 애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지 뭐예요. 딸에는 벌써 서른 중반 이라우. 선생님 그래서 말인데 선생님이 저희 딸 자식을 거두어 주시면 나는 환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재빨리 병실을 나왔다. 결혼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다. 나 또한 독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결혼 얘기를 꺼내면 곤란해지곤 한다. 자식 혼사를 매듭짓지 못한 부모들은 마지막 순간에 할 일을 다하지 못했다며 후회한다. 가끔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새끼를 멀리 떠나보내는 어미의 모습이 등장할 때가 있다. 그런 장면을 보고 있노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어도 심지어 서른이 넘어도 자식을 품에 꽁꽁 붙들어두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많은 부모들이 먼 길을 떠나야 할 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이 눈에 밟혀 가슴을 치며 후회한다. 이런 후회를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자식을 독립시키고 적당한 때에 결혼시켜야 한다. 19번째 후회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유산과 관련된 이야기는 재벌이나 자산가 보다는 오히려 난 남겨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다. 가진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죽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죽고 나서 가족들이 사이좋게 유산을 나누어 가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금물이다. 적금 통장이나 아파트 한 채 때문에 형제가 남남보다 못한 사이로 틀어지는 일은 흔하디 흔하다. 유산은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가족끼리 진솔한 대화를 나눈 뒤 병간호와 병원비 문제를 고려해 최대한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 나는 상속 금액에 따라 병든 부모를 대하는 자식들의 행동이 판이하게 달라지는 씁쓸한 현실을 자주 접했다. 유언장 작성도 추천하고 하고 싶은 방법이다. 스무 번째 후회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지금도 내 마음속에 또렷이 남아있는 환자들이 있다. 그들은 유독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중 하나가 피였다. 피는 자신의 장례식을 손수 준비한 환자였다. 장례의 모든 절차를 세밀하게 알아보고 담담하게 준비했다. 요즘은 살아있을 때 장례식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생전 장례식이라면 자신의 바람대로 식을 진행하고 조문객들의 애도도 하늘이 아닌 땅에서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물 한 번째 후회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건강하지 않으면 인생에서 어떤 도전도 불가능하다. 말기 암 치료는 고통을 덜어주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데 치중해야 한다. 아무리 설득해도 암은 낫는다. 라는 달콤한 말을 이길 수는 없다. 실제로 나는 죽음을 코앞에 두고서도 아무 효험이 없는 건강 보조 식품을 고집하는 환자를 적잖이 접했다. 현재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공공의 적은 바로 암이다.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매년 30만 명 이상의 목숨을 낫아간다. 사망원인 2위는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장질환으로 1위와 2위의 격차는 배에 이른다. 오늘날 전체 인구에서 3명 가운데 1명은 암으로 사망하는데 실제 암에 걸린 사람의 수는 이보다 좀 더 많아서 2명의 1명꼴로 암을 만난다고 한다. 암을 100% 피할 수 있는 예방법은 없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 이것이 내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암 예방법 이다. 22번째 후회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의 흡연 습관을 후회하는 환자를 자주 접한다. 흡연은 바람의 가장 큰 원인이다. 나는 흡연을 두 가지 이유에서 권하지 않는다. 먼저 저절로 줄어들고 있는 수명을 일부러 단축시키려고 덤벼들 필요는 없다는 점 그리고 담배가 없으면 인생이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중독에 빠진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무엇보다 담배를 피우면 암에 걸리기 쉽다. 저는 담배를 끊을 수 없어요. 담배는 제 인생에서 유일한 낙이거든요 라고 말하며 줄담배를 피워대던 골처들도 병에 걸리면 반드시 후회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봐왔다. 23번째 후회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나는 저소리나 강연 등 기회가 닿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존엄한 죽음을 위해 임종의 순간을 고민하고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명확히 해두라고 간곡히 호소한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극단적인 상황을 가족과 허심 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듯하다.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말 한마디를 이어가기 힘들뿐더러 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는 과연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또렷이 전할 수 있을까? 대답은 명백하게 아니요다.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바를 전할 수 없는 상황 곧 갓난아이로 되돌아간다. 그렇다면 마지막 순간 어떻게 자신의 의중을 표현해야 할까? 모범 답안은 딱 하나다. 내 의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양심적인 대리인을 미리 염두에 두는 일이다. 죽는 순간까지 자신을 대신해 입과 귀가 되어줄 사람, 자신의 진심을 전해줄 대리인을 찾아서 부탁하면 된다. 스스로 원하는 바를 종이에 기록해두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사전 의료 지시서가 이에 해당한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보면 구체적인 치료법을 놓고 환자와 가족이 옥신 각신하는 장면을 자주 접하게 된다. 특히 말기 의료 회사는 의견 대립이 심하다. 내가 지금까지 지켜본 환자들은 자신보다 훨씬 젊고 힘이 있는 보호자의 큰소리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따르다가 조용히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본인이 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의료 행위를 가족과 의사가 마음대로 합의하여 결정한 뒤 치료를 감행하는 일은 환자에게 너무 가혹하지 않을까? 문제는 이런 안타까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떠나고 싶다면 자신의 마지막 의사를 확실하게 밝혀두는 준비를 잊지 않길 바란다. 스물 네 번째 후회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환자 환자 입장에서 완치가 어려운 병에 걸렸을 때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인생 목적은 무엇일까? 어느 정도 선에서 마음을 접고 남은 인생을 더 알차게 꾸려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쪽이 한정된 시간을 가장 보람있게 보내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세상에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불치병에 걸렸을 때 단순히 살아있는 시간을 1초라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시술하는 치료는 상상 이상의 고통을 동반한다. 어쩌면 남은 시간의 대부분을 치료에 빼앗길 수도 있다. 특히 말기암에서 암세포가 어느정도 세력을 확장했다면 항암제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항암치료뿐 아니라 말기환자를 위협하는 치료는 너무나 많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수액과 수혈이 환자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게도 1분 1초 단순히 생명을 연장하는데 삶의 모든 것을 거우는 사람이 있다. 절박한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연명에 대한 강한 집착이 오히려 생명의 시간을 아사간다는 진실을 깨달아야 한다. 말기치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바를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이다. 연명치료에 매달리다가 죽음을 납두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스물 다섯 번째 후회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내세를 믿으면 좋은 점은 이 세상의 이별은 일시적이라는 것. 그래서 다음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고 위안을 받는다는 점이다. 내세의 존재는 이별의 슬픔을 치유해주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 생명윤리, 의료윤리 등을 연구한 교토대학교 칼 베커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현대 일본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죽음을 가장 두려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내세를 믿는 신앙이 희박해진 사실과 관련있다고 지적했다. 그 주장이 타당하게 들리는 이유는 종교나 신앙에 의지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편안한 죽음을 맞을 수 있는지 잘 알기 때문이다. 솔직히 죽음 앞에서는 직업의 귀천이나 사회적 지위 따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아는 대기업 회장이 죽음 앞에서 크게 절규하는 반면 평범한 보통 사람이 오히려 한치의 동요도 없다. 많이 갚고 많이 누렸던 사람은 그만큼 잃는 것도 많아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올수록 무언가에 매달리고 싶은지도 모른다. 죽음의 사신이 찾아왔을 때의 불안은 누구나 견디기 힘들 만큼 엄청나다. 이를 대비해 건강할 때 종교를 공부하고 나름의 종교관을 확립한다면 편안한 죽음의 순간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아무쪼록 잊지 않길 바란다. 벚꽃도 후회라는 걸 할까? 거리에 흩날리는 벚꽃을 보면서 나는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다. 벚꽃은 떠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후회는 없을까? 그런데 산화한 꽃잎들의 표정에는 후회 따위는 느껴지지 않는다. 어떻게 아무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까? 아마도 그건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리다. 시간에 관계없이 꽃을 피운다는 소명을 완전히 이루었기 때문이리다. 인간은 어떠한가? 이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 자신의 역사이자 자신을 대변하는 인생길이 충분히 만족스럽다면 미소를 머금으면서 다음 세상으로 향할 수 있으리라. 지금까지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 얘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소개하는 죽을 때 후회하는 스물다섯 가지를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2.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3.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4.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5.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6.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려고 노력했더라면 7.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8.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9. 기억에 남는 연애를 했더라면 10.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11.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12. 내가 살아온 증거를 남겨두었더라면 13.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14. 고향을 찾아가 보았더라면 15.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맛보았더라면 16. 결혼을 했더라면 17. 자식이 있었더라면 18. 자식을 혼인 시켰더라면 19.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20. 내 장례식을 생각했더라면 21.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22.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23.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24. 치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25.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왜 인간은 죽을 때가 되어서야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걸까요? 어쩌면 모든 사람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서 살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후회하는 것이겠죠.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어서 진짜 좋은 것을 하지 못하다가 죽을 때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흔히 하는 말로 남들 다 해보는 일은 나도 해보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남들이 못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지만 세상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은 나도 경험해 보는 물론 이것은 술 담배라든가 도박이나 범죄와 같은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세상 살아가는 미처는 우리의 몸입니다. 몸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좋은 일이라면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는 것이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일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은 인생 최대의 미스터리 입니다. 거기서부터 온갖 종교가 시작되었고 히로애락이나 삶의 의미도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삶을 가진 인간에게 최대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죠. 인간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신체가 소멸한 이후에도 계속 뭔가가 유지되는 이른바 영혼이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신체가 소멸하면 그냥 끝일 수도 있겠죠. 그냥 끝이거나 계속 이어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칸트는 인간 세계의 질서와 도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후세계의 존재가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이라면 질서와 도덕을 유지하는 것보다 그냥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의 이익만을 최대한 추구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바람직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이어진다고 믿습니다. 혹은 그렇게 소망합니다. 기독교인과 이슬람 교인은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불교인은 해탈과 극락을 원하며 심지어 종교가 없는 사람들조차 명복 즉 저세상에서의 복을 바랍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만약 내세가 있다고 한다면 좋은 내세를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세를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가 형편없었는데 오늘이 훌륭할까요? 오늘이 형편없었는데 내일이 훌륭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가 좋으면 오늘도 좋을 수 있고 오늘이 좋아야 내일도 좋을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와 미래는 현존하지 않지만 이른바 카르마 즉 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에는 천망 회회 소위 불실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한 듯 보이나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쉽게 번역하면 자기가 한 모든 일은 언젠가는 다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하늘이 보고 있다 하늘 무서운 줄 알아라 등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언젠가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과의 법칙입니다. 동양적 사고에 따르면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착한 일은 착한 일대로 보상받고 나쁜 일은 나쁜 일대로 벌을 받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보이스피싱 같은 범죄로 손쉽게 남을 속여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가장 영리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적선지가 필요 여경이라는 말도 있죠.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쌓지는 못해도 최소한 악업을 쌓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진짜 무서운 악업은 한 사람이 자기 삶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죽음을 만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생명을 주었고 생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다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해주었습니다. 인간답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찾아보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보람차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정신적인 가치 혹은 영혼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죽기 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고향에 가보는 것도 좋고 해보지 못한 여행을 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꽃피우는 삶 그것이야말로 인간으로서의 참다운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당신께서도 꼭 그렇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책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